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가난한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와라. 내가 애굽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르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해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여 시모은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약인과 소할과 가나한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모은의 가족이여.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르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와 시모이여. 고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여.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괴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안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루하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여. 아론의 아들 엘루하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슬을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당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여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와께서 애굽당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발을 넣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와 앞에서 아를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 얘기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섯 번이나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결국 어르고 달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떠난 모세와 아론인데 이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 왕에게 그것이 씨알도 먹히지 않고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냥 거절만 당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초가 더욱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 모세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며 항변하며 따지게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6장 1절은 5장의 마지막 부분과 한 단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는, 그렇게 항변하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까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가 주목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제 마음이 막 흥분되더라고요. 강한 손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느껴지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탐색하기 위한 전초전을 벌이셨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이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기대하게 되고 빨리 그 다음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2절에서 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7절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5번이나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면 요대해 와우해 였는데요. 영어로 하면 YHWH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더 헷갈리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10개명 제3개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에 일컬지 말라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7세기에 자음만 있던 이 고대 히브리어에다가 모음을 달기 시작하는데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YHWH라는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혁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발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꽤나 좀 어색한 것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예를 들어보면 마치 신나단을 쉰나단 뭐 이렇게 말하는 것끈 아주 좀 이상한 발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한된 게 야회라는 발음이지요. 공동번영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일에 쌓인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출애급기 3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여기에서는 다섯 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을 주기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그 언약이 기억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의 지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고 속량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더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처음에 1절에서 이제 진짜 게임의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정리해주고 계세요.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 중간중간에 나는 여호하다 다섯 번이나 말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약속 다 지킬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할 때 이게 뭐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 성을 간다. 내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라니까 하고 계세요. 다섯 번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그 다섯 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다섯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확실히 이루실 것을 여기서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시나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아비로서 이 자녀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단순하고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억이 어른들의 기억을 능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해 내가지고 다음에 여기 오면 이거 사주기로 했었잖아. 다음에 저기 꼭 들리기로 했었잖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이들 말이 다 맞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무리하는 일정이 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며 제가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만 있으면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선한 마음이 제 안에 있어도 제가 처해진 상황이 그것을 그렇게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 간의 약속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이기심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약속이 깨어지고 지켜질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그런 마음 없이 이기심 없이 내 안에 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재해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늘 안타까워하는 것은 남편이 출근하며 저녁에 봐 아빠가 맛있는 거 사올게 아들이 도착해서 연락할게 라고 했던 그 단순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이 평생의 마음의 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안 지키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민숙이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행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옛 언약을 언급하시며 다시금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그냥의 약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따지듯 항변하는 모세에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후에 14절부터는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여기 왜 나오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순간 당황했었습니다. 하지만 왜 족보가 여기 있을까요? 성경에는 어떤 것도 그냥이 없습니다. 그냥 족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속사의 흐름이 큰 강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데 때때로 그 강줄기가 방향을 바꾸어 가는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때마다 족보가 나옵니다. 이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얼마만큼 왔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야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족보를 볼 때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아들들의 이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가장 위에 부모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그 끝에 출발점이 어디인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족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사명의 일을 맡게 되지만 그 일들을 맡게 된 정당성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중 레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킬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말씀의 족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순서대로 세 명이 나옵니다. 루우벤과 시무원과 레위 중요한 것은 레위 가문입니다. 레위 가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모세와 아론이 나와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언급되지도 않았던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괴벳의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을 볼 때 조금 의아한 장면이 있어요.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괴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버지의 누이면 고모입니다. 고모랑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는 훗날 율법이 금하는 근친결혼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으니 괜찮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가 자기 부모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냥 두지 않으세요.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일부러 그 사실을 들추어내시면서 모세에게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 채 너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과거를 정리해 주시고 그의 마음에 있는 그 불편함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따뜻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더하여 족보는 레위 가문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론은 후에 초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자손들에게 그 권위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안에 있는 그 이집트를 꺼내는 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 죄를 속죄함을 통해 그 일이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론을 비롯한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어찌하면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그 마음 안에 습관 안에 있는 이집트를 꺼내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실 것임을 말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재로부터 탈출시키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게도 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어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고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내일의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옛 언약을 언급하시며 다시금 약속하고 계세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듯 항변하던 모세에게 이 일을 이루실 것임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약속을 이루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 모세에게 옛 언약을 언급하시며 다시금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까지 다 변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성포하고 계신데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던 그 마음의 모습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나아갈 수 있게 이 시간을 보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20절 말씀 암흐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괴배슬 아내로 맞이하였고 모세의 부모는 근친결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부모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이것을 두지 않으셨어요 이 족보를 일부러 들추어내시면서 모세에게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모른 채 부르신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모세의 과거를 정리하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에 있는 불편함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그걸 모르지 않았다 내가 너를 알고 있지만 그걸 불렀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기 한 번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곳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르지 않으신 정말 흥미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라고 하시는 주님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 아시지요 그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 내 문제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부족한 모습이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의 역사 회복의 역사이기를 원합니다